염소도 쉬고 내 남편도 쉬고 지금 고구마 마지막 2줄하고 좀 밑에 줄 저기도 또 염소가 뜯고 있네요 두 줄만 캐면 올해 고구마는 이제 끝나는데 꽂아서 심은 것들이 그냥 기대하지 않고 염소들 먹이로 쓰려고 이파리를 그냥 수확할 목적으로 그냥 꽂아놨던 것이 늦게 심은 것들인데 이게 이렇게 실하게 잘 들어서 참 고맙네요 아이고 이거 하나가 그냥 이렇게 많이씩 붙어있네요 다른 나무에서 이파리 한 달 늦게 꽂아놓은 것들이 더 탐스럽게 꿀고구마인데 잘 익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이 이파리들은 이제 걷어낸 이파리들은 염소 먹이가 되고 이것들도 삶아서 가축 먹이가 될 거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염소하고 노네요 저 밑에도 염소가 있고 저 밑에도 염소가 있고 이 봄동들은 이제 자라가지고 염소 이제 고구마 순 다 끝나면 염소 먹이가 될 거에요 부지런히 이제 누약하다가 이것들 지금 이 줄도 반 줄도 반밖에 못 캤으니까 부지런히 넣고 오늘 오전에 이제 다 캐야 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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